조소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소환입니다 저는 34년 직장생활을 했고 그 이후로 조소환 마케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경영하고 있고 또 경희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갈 수 없어서 공짜로 갈 수 있는지를 찾다가 사관학교를 갔는데 사관학교를 갔는데 서자장으로 인관된 지에 얼마 안 돼가지고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 잘못된 수류탄을 제대로 멀리 던지는데 머리 위에서 폭발해 버려가지고 그날 그 즉석에서 오른손 이만큼이 절단되는 이런 불운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 사고 난 뒤에 첫 번째 저는 살았다는 게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바로 두 번째 와우 살아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저주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세 번째 그래도 만약에 수류탄이 1초 늦게 올려졌으면 이게 정말 산산조각 날 사람인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인생에 답이 없어진 거예요 직업도 잃었고 장군의 꿈도 잃었고 희망도 잃었고 다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살아 있으니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했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두 손 가지고 힘들다는데 이야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정말 끔찍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저를 찾아서 왔는데 올 때도 제가 손 없어졌다 이 소리를 안 했어요 놀라서 안 올까 봐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전혀 변하지 않고 옛날 저를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를 간호해주고 사랑해줘서 거기에서 이제 동기후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랬죠 나중에 정말 다친 나보다 더 불쌍하게 그 사람이었어요 너무 딱하잖아요 저렇게 천사 같은 여자가 나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내가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가라고 그랬죠 이제 됐다 이 정도 사랑받았으면 됐다 나는 운명이지만 당신이야 무슨 정말 죄가 있다고 이렇게 평생 고생한단 말이냐 가라고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당신 곁에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 가라고 하지 마라 나는 사랑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당신 오른손 잊고 없고 그런 것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치 않는다 그러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동기후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 제목이 모티베이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반드시 일어나서 너 하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지금부터 닥칠 거 내가 다 이겨낼게 이런 각오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제 인생의 목표는 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 사람이다 뚜렷한 목표가 설정이 된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뚜렷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됐고 웬간한 고난에는 어찌 보면 쓰러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 고생하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회사 상을 전에도요 비가 올 때 오늘처럼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들었는데 왼손에 우산들은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렇다고서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힘들었죠 회사 상을은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제가 전문가로 태어나면서부터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 저 사람은 손 하나 없는데 저렇게 잘하네 빨리하네 이렇게 사실은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손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더 많이 받은 케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목표가 서 있느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인간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저는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이 여자 이 천사 같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몰입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리고 딴 사람보다 더 빠른 성과를 내야 돼 이런 생각이 항상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걸 엔조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은 것도 아니야 즐긴 거죠 머리 좋은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저는 매사 그렇게 즐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데 내 오른손을 하나님이 뺏어간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거는 정말 살려준 게 아니라 날 저주한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수리탄 1초 늦게 올리면 저는 몸은 저쪽 팔은 저쪽 머리는 저쪽 이렇게 공중분해 될 몸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신의 각도로 터져서 지금 얼굴보다시피 얼굴에 파편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때 머리에서만 24개 파편을 꺼낼 정도로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수리탄인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의습기니까 뭐 아무 데도 다친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든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든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똑같지 않은 것은 나의 태도는 어마어마하게 다름이므로 모든 것을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마 작은 성공 했다면 아마 그 정신 때문에 작은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